세 번째 순서입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전례원 부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르몬의 부장님. 지금 저희가 채팅창이 살짝 난리가 났습니다. 약간 핫하죠, 지금. 그런데 제 생각은 중국 시장에 대한 관점을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그렇게 들으시고 또 각자 이제 또 생각이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넓게 많은 분들이 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저도 이제 중국을 잘 모르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사실 많이 알게 되고 생각보다 좀 좋은, 유익한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립니다. 아니, 최근에 좀 안 좋으셨잖아요. 네, 뭐 읽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코로나19에 확진이 됐어서 그래서 또 저희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또 이렇게 올마 와서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세 식구가 같이 또 그냥 같은 시기에 걸렸다가 나으니까 차라리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또 이제 데이터를 왕창 들고 오셨습니다, 지금. 너무 두껍습니다, 원고가. 네, 그런데 뭐 빨리 보여드릴 건데요.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 제가 오늘은 일단 큰 주제로는 항상 그 어닝 시즌 전에 그 팩셋이라는 기관에서 어닝스 레포트를 항상 내놓고 어닝 시즌에 대한 예상을 어느 정도 해주는 걸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4월 1일 날 나와서 그거를 대부분의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 일단 그걸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제 간단하게 3개 정도 뉴스를 준비했으니까 그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자료 화면에 올려 띄워주시면은요. 네. 네, 뭐 최근에 이제 또 알비스에서 내년에는 2023년에는 성장주로 다시 이제 회기될 가능성이 있을 거다, 주도권을. 네. 그래서 알비스 캐피탈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심지어 에너지주는 이제 시장 중립으로 좀 낮춘다. 그동안 너무 오른 것 같다. 물론 이제 알비스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금융주 기술주는 계속해서 비중 확대를 유지하겠다라고 언급을 했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장기적으로 투자의 대여가 될 수 있는 10개 종목을 이렇게 알비스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존이나 트릴리오나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펠로엘트 같은 경우는 이제 보안이라든가 이런 쪽 기업이고 그리고 의외로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이제 마스터카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간 게 좀 눈에 두드려지고요.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기업 중에 하나의 인투이티브 서지컬. 저기 로봇 수술, 수술용 로봇을 만드는 회사죠? 그렇죠. 다빈치를 만드는 회사고 다빈치. 제가 한 한 달 전인가요? 두 달 전에 모닝 브리핑 때 한번 이 기업에 대해서 또 분석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웬만한 갑상선 암 수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로봇 수술에서는 거의 전세계 탑을 달리고 있는 기업인데 최근에 실적은 조금 하향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변동성이 있었는데 다시 또 이제 주목하라고 알비스에서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눈에 두드러지는 모습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뉴스는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고 두 번째 뉴스도 그 사이에 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테슬라 목표 주가를 기존에 1,100불에서 1,300불로 상향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계속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고 성장세와 같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파이퍼 샌들러에서 애플에 대해서도 계속 비중 확대 의견 유지를 하고 10대 청소년들의 애플 브랜드 로열티 등을 고려했을 때 이것만 가지고 애플의 매력을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이걸 언급하면서 굉장히 여전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구스라는 곳에서는 알파벳에 대해서 여전히 투자 의견을 유지했고 스티펠에서는 옥시덴털 페트롤를룸에 대해서도 주가가 매력적이다. 매수 의견을 제시했다라는 이런 또 글로벌 아이비들의 투자 의견들이 좀 있었어요. 빅테크 종목들이 상당히 지금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네요. 뱅코브 아메리카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이퍼 샌들러라든가 다른 기관들도요. 이렇게 보았고 세 번째 짐 크레이머가 며칠 이틀 전에 또 CNBC에 출연해서 아시죠? 어제 증시가 조정을 받았잖아요. 이분 덕분에. 그래서 이분의 어떤 발언을 보면서 답하는 건 아닌데 주식의 일부를 팔아서 현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제시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당신이 지금 마음에 들지 않는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그게 팔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다. 이런 얘기를 또 했고 주가가 최근에 보면 바닥에서 베어마켓 랠리라는 표현들을 좀 썼었죠. 최근에 아이비에서. 그래서 올라올 때 좀 올라왔는데 연준이 비둘기에서 매로 변할 때 이때는 좀 주의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다 팔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제 나조차도 좀 보수적으로 되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헬스케어나 원유 관련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여전히 매력적으로는 보고 있는데 일단 일부 주식들은 조금 정리를 해서 상금 비중을 높여라. 좀 조심하자.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게 눈에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어요. 진크레이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페이팔을 좋다고 했다가 완전히 이제 페이팔이 페이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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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그래서 했는데 이제 방송에서 그걸 또 쿨하게 아 그건 내가 틀렸다. 또 그렇게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쿨한 남자. 쿨하게 그냥. 너무 쿨하니까 약간 당황스러운 느낌? 그냥 그때 제가 여기 나와서 말씀드릴 때 그때 얘기했던 거네요. 그렇죠? 네. 맞아요. 사실 인정이 빨라야죠. 저희는 늘 맞출 수 없으니까. 너무 빨랐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참 좀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준비한 그 팩셋의 어닝스 레포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요. 4월 1일이니까 정확하게 지금 6일 정도 됐습니다. 이 레포트가 발간된 지. 그래서 아마 빠르면 다음 주부터 금융주를 필두로 이제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킥오프를 합니다. 그래서 좀 봤는데 사실 전체적인 느낌은 이번 어닝 시즌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닝 그로스 이제 이익의 성장 부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상을 했는데 그러니까 팩셋의 의견입니다. S&P 500의 어닝 그러니까 이익 성장률은 4.7% 정도 될 것 같답니다. 이번 1분기에 그런데 만약에 이제 IF가 나오죠. 이번 분기에 실제 액츄얼 그로스 실제 성장률이 4.7%가 나오게 되면 이는 2020년 4Q 이후에 가장 낮은 어닝 성장률을 보여주는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조금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그리고 어닝스 가이던스를 보더라도 지금 현재 S&P 500 기업 중에서 67개 기업이 부정적인 EPS 가이던스를 얘기를 하고 있고 29개 정도 기업만 퍼지티브 긍정적인 EPS 가이던스를 얘기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지난 1월 달에도 어닝 시즌 시작하기 전에 이 똑같은 걸 모닝 브리핑 때도 했었는데 확실히 그때보다 수가 적었네요. 많이 줄었어요. 포지티브 EPS 가이던스 제시한 기업이 많이 줄었고 혹시 67개의 어떤 부정적인 가이던스와 29개의 긍정적이면 뭐 한 400여 개 정도 되는 기업들은 아직 그런 발표가 아직 그게 없다는 얘긴 것 같습니다.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아직까지는. 보통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가이던스를 제시하는데 미리 사전에 이제 얘기한 기업들이 이렇게 스크리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S&P 500의 12개월 포워드 PE 레이셔가 지금 19.5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는 5년 평균이 18.6배보다는 상해하고 있고 그리고 10년 평균이 16.8배보다도 상해를 하고 있다. 그런데 뭐 이거는 예전 3개 분기 때도 똑같은 얘기였어요. 계속 5년치나 10년치 평균 PE보다는 계속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주가가 좀 내렸다 보니까 지난 1분기 때는 PE가 21배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9.5배까지 내려왔으니까 그 사이에 이익이 좀 늘었지만 주가도 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던 게 아닌가 추정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밑에 진한 검은 색깔이 EPS 예상 추이예요. 보시면 EPS는 완만하게 잘 늘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주가가 같이 왔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중간에 저희가 지금 이만큼의 조정이 한 번 있었죠. 연초에 1월, 2월, 3월 동안 그런데 다행히 기업 이익들이 크게 감익된 것은 없었었던 부분이 좀 보이기는 해요. 괜찮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조금 뒤에서 보시다 보면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될지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일단 영어가 좀 많죠. 영어 텍스트가 좀 많은데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제가 몇 개만 포인트를 집어서 말씀드리면 이번 1Q에는 EPS 에스티메이트 EPS 예상 수치를 애널리스트들이 낮게 잡고 있다. 그런데 2022년 전체로 봤을 때는 EPS 예상을 오히려 올리고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뒤에서도 나오는데 이번 1Q에 어닝 성장이 가장 안 좋을 거다라고 보더라고요. 2, 3, 4분기는 좋아진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1Q 때는 어닝 시즌 때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겠구나. 이런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좀 시간상 이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기서 조금 이제 저거 다 말씀하시면 끝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포인트만 좀 보여드리면 이 그림을 보면 약간 마음이 좀 안 좋을 수 있을 텐데 이게 분기별 지난 EPS 추이거든요. 자 여기가 2021년 1Q 작년 1분기 그리고 2분기 그리고 작년 3분기 4분기였는데 이게 올 1분기 예상을 하고 있는 EPS 추이에요. 제가 좀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저게 3분기 때 작년 3분기죠. 저때가 이제 성장률 둔화 우려의 뉴스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딱 그 시점이었는데 이렇게 내려간다. 맞아요. 그랬던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마이너스가 됐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EPS 추이 보는 게 감익되고 있다는 게 지금 좀 보이니까 아무래도 이번 어닝 시즌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왜 이렇게 됐는지는 다들 아시잖아요. 지금 연준의 연준의 이슈도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슈도 있고 또 지금 또 상하이의 또 인시적인 어떤 봉쇄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플레도 촉발이 됐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고 자산 큐티를 긴축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기업 이익에도 지금 좀 우려가 반영되는 것 같는데 아직까지 이거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단은 예상입니다. 이대로 안 될 수도 있고요. 실제 기업이익을 깠을 때 생각보다 기업들이 이익 방어를 잘했을 수도 있는 거고 아직은 알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장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여기서는 또 조금 이제 희망적인 부분이 좀 나옵니다. 아까 1Q가 이렇게 안 좋다고 했죠. 0.7% 네. 근데 애널리스트들이 2Q, 3Q, 4Q는 다시 상승을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 레포트가 20페이지짜리이기 때문에 그 구글에서 그냥 팩셋, 어닝스, 레포트를 치면 6일 전에 올라온 거 바로 다 다운받아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왜 2Q, 3Q, 4Q가 다시 증익이 되는지에 대한 코멘트는 없습니다. 아 그 이유는 없고 그래서 저도 이유를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예상을 했다라는 수치로만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이제 팩셋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것도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는 있으나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번 1Q가 단기 저점을 실적이 찍고 다시 올라가는 추세로 보여줄 수 있구나 이런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번에 1분기가 다 지나왔는데 앞으로 좀 좋아진다라는 의견이 좀 있으니까 슬슬 사모아도 되지 않을까 분할 매수 접근으로 뭐 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자료로 넘어가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1Q는 좀 안 좋을 수 있다고 예상은 했지만 2020년은 확실히 전년 대비 S&P500의 전체 지수단의 EPS는 227.80센트로 늘어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인 2023년도 249.79센트까지 꾸준히 우상향한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여기에는 분명히 인플레라든가 여러 가지 우려들이 반영을 했었는데도 이렇게 좋게 보고 있다는 거니까 물론 이것도 올해가 끝나봐야 아는 거고 내년도 내년 가봐야 아는 거겠지만 일단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이 하향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저희에게는 시사점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이시죠. 이 분기단으로 보게 됐을 때 S&P500의 분기 EPS가 확실히 지난 4Q에서 확 줄어드는 게 보입니다. 줄어드는 건 저희가 다 알고 있죠.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Q, 3Q, 4Q까지 다시 재차 증익이 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1Q 때 왜 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때 내리고 다시 올라간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한 번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지금 EPS 가이던스에 대한 예상이 하향된 걸로 나왔기 때문에 어닝 시즌이 이제 돼서 만약에 실제 그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또 어떤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냐고 예상을 할 수 있냐면 실제 안 좋을 거라고 가이던스를 낮춰놨기 때문에 그 낮춰진 EPS나 매출보다 약간 상해에서 비트를 하게 되면 오히려 어닝 서프라이즈네라고 하면서 주가가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어닝 시즌 때 많이들 보셨잖아요. 미국 기업이 약간 보수적인 그런 가이던스를 좀 주긴 하잖아요. 항상 보수적으로들 얘기를 하는 측면이 또 있고 그리고 늘 아시겠지만 어닝 시즌 때는 항상 예상한 대로 주가가 반응한 경우가 없잖아요. 지난번 때도 보시면 뭐 로블록스도 그렇고 뭐 소파이도 그렇고 뭐 메타 플랫폼스도 그랬고요. 아마존도 그랬고 어 뭐지 매출은 비트를 안 했고 EPS는 비트였는데 어 애매한데? 라고 했는데 주가가 시간에서 급등하는 경우도 있고 그때그때마다 해석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EPS가 하향된다고 해서 아 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거보다 이미 낮춰진 눈높이에서 약간 비트를 하게 되면 어쨌건 그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중요한데 그 다음 분기는 또 지금 다 증익한다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기업별로는 다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너무 또 보수적으로는 보되 너무 또 겁먹지는 말자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실정면에서 보면 1분기가 좀 기회일 수 있겠는데요? 2분기 3분기 다 좋아지면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이제 여기서 좀 좀 이제 개인적인 최근의 일을 말씀드리면 우리 최파고님하고 저는 그때도 조정에 가장 셌던 3주 전에 3월 첫째 주 둘째 주 때 저희는 그래도 계속 분할로 사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실제 저도 이제 제 전체 고객분들이 다 그러진 못했지만 이제 신규로 자금을 맡기셨던 분들이나 또는 추가로 자금을 더 넣으셨던 분들은 실제 저는 공포가 있었지만 첫째 둘째 셋째 주에 분할로 계속 매수를 했었어요. 빅테크와 뭐 테슬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도 다 영상에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실제 이번에 반등이 나올 때 그 구간에서 다 이익을 냈어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걸 좀 약간 비중을 다시 또 줄여야 되나 한번 팔고 가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고민 중이십니까 지금? 어제 연준 부의장이 얘기한 거가 저는 굉장히 시장에 충격을 줬는데 결국은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거 다 똑같잖아요. 5월 FMC 때 50pp를 올리고 그리고 자산 긴축 큐티를 하겠다라는 게 어제 의사로기도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50pp 올리는 거는 시장에서는 저는 당연히 이미 지난번에 했어야 되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문에 못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에 5월 달에 0.5% 올리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공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산 긴축이 좀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미 그게 어제와 그저께 좋고 결국은 5월 달에 누구나 모든 시장 참여자들은 5월 FMC 보고 사자 다 이 생각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빅테크나 테슬라나 엔비디아나 이런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4월 마지막 주 넷째 주에 다 또 몰려 있어요. 그럼 그때 빅테크들 실적 나오고 그 다음 주 5월 첫 중과 둘째 주에 FMC도 있고 그럼 이때 이 변동이 굉장히 심할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어쨌건 제가 생각하고 있는 큰 투자 전략은 마지막 주 빅테크들 실적 발표 직전에 뭐 한 4분의 1이라든가 3분의 1 정도로 1차 매수를 하고 그리고 5월 FMC 하고 그 이후에 뭐 3분의 2 정도로 다시 사고 나머지 3분의 1은 그 이후에 또 보면서 현금 비중을 어떻게 할지 보고 저는 그렇게 지금 전략을 생각을 하고 있을 정도라서 사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4월 달은 막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겠다는 게 좀 약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왜냐하면 5월 FMC는 봐야 될 거니까 오늘 전략을 너무 세세하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디테일합니다 시기까지 타이밍 딱 뭐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3월 달에는 저희는 그걸 성공했었으니까 그때도 3월 FMC 보고 사자 뭐 이런 얘기였는데 그때 전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FMC 보고 사면 좀 늦을 것 같고 그 전에 빠졌을 때 조금씩 분할로 사다가 FMC 이후에도 조금씩 사면 된다 왜 꼭 한 타이밍에 다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이번에도 결국 그럴 거라 생각이 되고 결국은 EQ 때 좋아진다는 가이던스가 있다면 이번 어닝 시즌 때 충격이 있을 거나 또는 5월 FMC 이 시기를 잘 나눠서 여러 번 분할로 사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게 맞을지 틀릴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건 저의 생각인데 저의 생각을 또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니까 일단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이거 종목은 종목은 몇 개 정도 가져가면 딱 적당할까요 저는 사실 저희 회사의 어떤 사내 컴플라이언스에서 혼나시죠 나와서 종목 추천이나 이런 얘기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강조를 하시는데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면 개수는 말씀할 수 있잖아요 저는 보통 5개에서 6개 정도만 삽니다 가장 지금 시가총액이 큰 모두 다 아시는 알겠습니다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고 혜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많은 힌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일단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어서 자료들 제가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자료를 좀 띄워주시고요 이번에 이거 보시면 2022년에는 누가 보더라도 제가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역시나 에너지와 산업재 그리고 컨슈머 디스크레셔널이니까 소비재 IT 그리고 부동산 이게 S&P 500보다 더 높은 어닝그로스 이익 성장을 보여주는 섹터예요 보시면 다 아시죠 이번에는 당연히 원유가 많이 올라서 저기 남색이 지금 지금 현재 상황이고 그렇죠 회색이 작년 작년 12월 31일 기준이었을 때였는데 실제 이만큼 지금 증익이 어닝그로스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확실히 에너지 쪽이 좋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향후에 또 바뀔 수가 있겠죠 혹시나 또 원유 가격이 다시 하락한다거나 전략 비축률을 풀어서 원유 가격 하락시킨다 그러면 에너지 기업들의 또 마진이 줄어들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실제 아까 RBC 같은 곳에서는 이제는 중립으로 바꿨다는 걸 또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걸 보시되 결국 중요한 건 이제 2023년은 또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건 또 완전 반대로 바뀝니다 여기 보시시겠지만 에너지가 완전히 에너지는 이제 완전히 감익이 된다 완전 끝단으로 갔죠 그리고 메토리얼 이제 소재 쪽이나 이런 쪽도 내려가고 그러면 가장 좋게 보는 건 뭘까 경기 소비재입니다 경기 소비재 2023년에는 경기 소비재가 증익이 가장 클 거다 그리고 유틸리티 산업재 부동산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 그리고 파이낸셜 IT 이게 지수보다 훨씬 더 많은 증익이 있을 겁니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컨슈머 디스크레이션을 그러니까 경기 소비재를 넣었다는 거는 뭐 리오프닝이라든가 소비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의 비중을 반영한 게 아닐까 이건 현재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을 이렇게 평균화한 거니까요 물론 2023년에 가봐야지 압니다 이건 언제든지 또 틀릴 수 있다는 건데 참고만 하시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렇게 저런 이제 만약에 수치가 나오면 리오프닝에 관련된 산업군을 좀 좋게 보는 건가요 혹시 만약에 경기 소비재 같은 결을 만약에 저희가 가장 좋게 나옵니다 네 그럼 리오프닝을 좀 아무래도 그러니까 리오프닝이나 뭐 여행 뭐 항공 뭐 소비 뭐 정말 다양한 것들이 다양하죠 섹터가 워낙 다양한데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도 사실 왜 이렇게 경기 소비재를 1등으로 꼽았죠 라는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은데 이거에 대한 코멘트가 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끼리는 뇌피셜로 생각만 해볼 뿐이죠 친절하지 않은 백셋 일단 이렇게 보여줬고 그리고 다시 한번 자료로 가보면 이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닐 수는 있는데 그냥 이슈가 있어서 좀 말씀드리면 2010년 이후에 S&P500 기업들에 대한 바이레이팅 매수 레이팅이 가장 높은 해라고 합니다 현재 시점이 그래서 지금 현재 금리 올리고 자산 계축하고 이런 거와 좀 다른 분위기죠 되게 의외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래서 조금 이거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가장 옵티미스틱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에너지가 바이레이팅이 66%의 비율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 64%로 매수 비중이 높았던 게 IT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뭐 이런 쪽이 가장 높았다 작년 올 3월 31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었었는데 가장 또 그래서 패스미스틱 또 보수적으로 보이는 건 또 어디냐 그랬더니 컨슈머 스테이플스나 유틸리티나 이런 쪽이 조금 보수적인 것들이 많았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사실 뭐 이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다 아는 내용들이어서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초록색이 바이레이팅이 늘어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이레이팅이 많이 늘긴 하고 있는데 뭐 이게 그렇게 뭐 저에게 크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일단 참고상 보여드렸고 이게 이제 좀 조금 저에게 의미가 있겠죠 지금 그래서 팩셋에서 전망을 했을 때 S&P 500 기업 중에 바이레이팅 매수 의견이 가장 비중이 높은 기업들 상위 10개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 시그니처 뱅크 알렉산드리아 리얼 에스테이트 에코티스 그리고 보시면 저희 서학게미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알파벳 구글 아마존 또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뭐 카이사르 엔터테인먼트나 알렉스카 항공 이런 것들도 있고요 아이큐비아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이건 저 바이오테크 쪽이죠 그래서 역시나 빅테크 주요 기업들은 바이레이팅이 가장 높구나 이걸 저희가 알 수 있었고 이 밑에는 이제 매도 셀 셀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들 상위 탑10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 서학게미분들이 이 중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필수 소비재들이 좀 보입니다 종국들은 좀 낯선대요 저기 셀 클로록스나 뭐 이런 것들 정도만 좀 들어보셨을 것 같고 룸앤테크놀로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아마 혹시 또 이게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것들도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자료에 있길래 말씀드렸고 그리고 요게 또 조금 좀 안 좋은긴 한데 저희 아마존 주주들도 많으시잖아요 여기 경기 소비재 쪽에서 아마존이 12월 31일 이후에 가장 이익단이 줄어드는 주도를 하고 있는 또 섹터의 가장 대장이다 또 이런 얘기가 이 팩사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 중간에 한번 제가 보니까 아마존 여기 보시면 라스베가스 샌즈나 카이사르 엔터테인먼트 MGM 리조트 윈 리조트 그리고 이제 노르웨이 크루즈 라인 이거 그 여객선이나 그쪽이죠 크루즈선 이런 쪽도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아마존이 10.35센트에서 8.5위로 EPS 이익단이 좀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줄어드는 비중을 봤을 때는 이 경기 소비재 섹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좀 차지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다 알고 있어요 저는 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아마존이 감익되고 있는 거는 이미 지난번 실적 발표 때도 가이던스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도 최근에 3월 달에 랠리 해보면서 또 올라왔었잖아요 그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애널리스트들이 이럴 거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실제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예를 들면 8.5 EPS보다 1센트라도 상이하는 모습이 나오면 오히려 그걸 긍정적으로 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또 무서워하진 마시되 일단은 아마존은 어쨌건 매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위주로 전략을 짜고 있지 EPS는 늘었다 줄었다 하지 않습니까 아마존은 원래 애초에 그렇기 때문에 EPS에 대해서 너무 또 이렇게 아마존을 너무 이렇게 엄격하게 볼 필요는 없어요 매출 성장률이 아직 꺾이지 않는지를 보셔야 되거든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애초에 전자상 거래에서 마진 안 남기는 정책을 쓰고 있으니까 물론 아마존 웹서비스라고 하는 클라우드 쪽의 매출이 얼만큼 늘어난지는 계속 봐야 되겠죠 그건 이제 그때쯤 가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저희 그 순간이 왔습니다 맞습니다 타종의 순간 네 알겠습니다 제가 또 이거 연습을 했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제가 또 오랜만에 나오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를 했네요 자 그럼 빨리 말씀드리고 맵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네 그러면은 짧게 한번 다시 정리를 드리면 자료에서도 저희 서학개미분들이 최근에 리오프닝 기대 때문에 항공주들도 투자를 많이 하세요 여기 보시면 델타 헤어라인이라든가 사우스웨스트 헤어라인 아메리칸 헤어라인 유나이티 헤어라인 다 보고 계신데 조금 안 좋은 게 여기 보시다시피 저희 예상과는 조금 다르게 가네요 이번 지난 1, 2, 3월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익이 더 오히려 적자폭이 늘어난다라고 나옵니다 그게 왜 그럴지 또 이유는 안 나오지만 그냥 제 예상으로는 원유가 올랐기 때문에 원유 때문에 혹시나 또 약간의 비용에 대한 이슈가 있었을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유료할증료를 함으로써 어떻게든 전갈시키려고 했겠지만 아무래도 그 영향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역시나 코로나 팬데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어떤 식으로는 영향을 줬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건 이거는 또 알고 있었던 부분이니까 이번 4, 5, 6 그리고 7, 8 바캉스 시즌에 결국은 여행 시즌 때 항공에 대한 수요와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던스를 어떻게 얘기할지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난리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어떤 생각인데 일단 이것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메타 플랫폼스 페이스북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서 역시나 아마존처럼 이 섹터에서 12월 31일 이후에 어닝 이익이 줄어드는 가장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세 번째라고 합니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이건 세 번째가 아니군요 메타 플랫폼스가 감익되는 가장 큰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 메타 플랫폼스가 3.07에서 2.57로 보시면 여기 라지스트 컨트리뷰터라고 나와요 디크리스되는 이 섹터에서 그래서 어딜 가더라도 리더잖아요 리더 그렇죠 떨어진 리더 참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메타가 정말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메타버스나 이런 쪽으로도 빨리 좀 이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이번에 어닝 시즌에서 좀 반전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굳은살이 너무 많이 배긴 그런 종목이 아닐까 하도 얻어 터져가지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굉장히 좋아하시는 되게 좋아요 소문 들으셨죠 박 선생님이 메타에 올인했다고 그 소문 들으셨나요 아 그냥 뭐 차 팔고 집 팔고 아 정말요 아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인 줄 알겠어요 진짜인 줄 알겠는데 진짜 아닌가요 네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오늘 자료를 보여드리고 네 저 맵을 보겠습니다 장이 시작을 했잖아요 일단 지금 현재 약보합 강보합세인 것 같고요 네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전반적으로 뭐 빅테크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은 약보합세 보이고 있고 포드가 근데 새빨갛게 또 뭔 일이 있나 보네요 어 포드 네 3% 정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많이 안 빠졌어요 네 아까 앞에서 제가 엉피 보여드리긴 했지만 네 감익되는 그쪽 경기소비재 쪽에 아마존도 감익 있었지만 포드도 감익될 거라는 얘기가 아 포드도 예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 빠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반도체 부족에 대한 어떤 그런 우려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현재 보시면 필수 소비재인 타겟이라든가 코스트코 월마트 오늘 또 경기방호주 쪽에서는 지금 또 반등이 나오는 모습인 것 같고 그리고 헬스케어 쪽에서 뭐 일라이릴리라든가 파이자 뭐 머크 이런 기업들은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고 테슬라가 또 지금 현재 1% 정도 다행히 또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 네 일단 전반적으로 약보합세 성장주들은 조금 쉬어가는 움직임 그리고 지금 이렇게 그 경기소비재라든가 방어주 쪽에서는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인데 일단은 오늘은 좀 혼조세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오늘은 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트코 코스트코 많이 이용하시나요 혹시? 자주 가시죠? 네 저도 아니 저 중기 한 번은 가는 것 같아요 주가가 지금 신고가를 계속 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코스트코는 정말 그 항상 네 다음은 피자 먹어야 되고 핫도그 핫도그 먹어야 되고 그렇죠 저도 아이랑 꼭 먹습니다 핫도그와 그거 꼭 먹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미국 시장 실시간으로 또 설명해 주신 전내부장님 네 오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실례하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